MADE IN BS JAPAN 여러분, 투표현의 대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쓰이의 수지입니다. 아, 하유의 김수현입니다. 투표현의 우영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노래와 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뭔가 다른 드라마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해. 普段は2PM, 미쓰게,といった グループで活動している彼ら いつもと違うメンバーとの共演は どのように感じたんでしょうか?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룹에 이제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투표현의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혼세 그룹의 새로운 8PMだった 드림하이 정말 열정이 넘쳐서 잠가야 하는 드라마 아니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역시 그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고 또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이제 첫 대본 리딩을 하던 날에 연습을 하던 날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다들 너무 잘하고 있었고 웃음이 싫어 웃음이 싫어 웃음이 싫어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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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東京アナウンサー の上田萌子입니다. 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하이 主演 김수현 김수현 신진 上田アナが 初インタビュー取材を 行いました 오늘은 신진アナウンサーで すごく緊張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れは大丈夫です 私も 신진 俳優ですから 今回のドラマは 大先輩である ペイヨンジュンさんが プロデュースさ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それは どういったお気持ちでしたか? ベヨンジュンさんと デディマイを 初めて 初めて インサーを いただきました 私は 本当に 私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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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に 私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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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に 彼らの 私は 私は 에이... 그렇군요. 정말 놀랍다. 드라마 하는 내내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드라마를 모니터링을 해주시다가 제가 얼굴이 좀 상했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시더니 저한테 메시지로 수현이 얼굴이 좀 상했구나 하시더니 종합 비타민을 선물해주셨어요.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비슷하군요. 드라마의 설정에서 田舎의 역할이었는데 한국어로도 말하는 겁니까? 도쿄와大阪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까?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표준어 버전과 말하는 버전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 네. 먼저 한국의 표준어 버전으로 도쿄식으로 도쿄가 도쿄군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시고요. 다음은 오사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今度は上田アナが無茶振り返し スヒョンさんに韓国語を書いてもらい何と書いてあるか上田アナが予想します まるもの 扇風機 洗濯機 夢です 風力発電 何だろう 多くのカップルが 観覧車 はいそうです スヒョン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お疲れ様でした はいこれからも頑張ってください はい頑張ります 頑張ってくださ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